안녕하세요 여러분 혜원이에요 제가 오늘은 토비콤에서 나온 루테인 비아잔틴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이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다들 아시다시피 눈에 좋은 루테인인데요 제가 아무래도 8월 달부터 계속 가족 행사들이 많았어요 매년 어떤 선물을 해야 될지 정말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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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고민이기는 한데 항상 고민 끝에는 결국 나오는 게 바로 이런 건강식품들이더라고요 어쨌든 먹을먹고 특별히 샀다고 해서 뭐 이런 술당룡을 샀냐 이런 말들도 들을 필요가 없고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선물을 했을 때 제일 좋아하면서 무난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 건강식품이더라고요 근데 특히나 이 루테인 제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건강한 사람들이 먹었을 때보다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나이가 든 사람들이 먹었을 때 그 효과가 훨씬 더 딱 와닿기 때문에 저는 이걸로 선물을 드렸거든요 루테인은 특히 이런 분들한테 많이 추천을 하는데 노화로 인해서 눈이 흐릿하거나 침침한 사람 아니면 야근이나 운전을 많이 하는 사람 눈부심이 심해서 야외활동이 불편한 사람들한테 주로 추천을 드리고요 눈 노화케어에는 루테인 말고는 좋은 그런 제품들이 없다 보니까 다들 그냥 루테인 사드시잖아요 근데 이 루테인, 지아잔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A가 100%가 들어가 있고 단순하게 루테인만 있는 게 아니라 지아잔틴이라고 해서 같이 먹었을 때 훨씬 더 효과가 좋은 성분이 같이 들어있다고 해요 그래서 루테인은 보통 이 눈의 주변부 쪽에 효과가 있다고 하면 지아잔틴은 안에 중심부 쪽에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루테인과 지아잔틴을 같이 판매하는 곳은 사실은 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알게 되고 나서부터 중심부랑 주변부 둘 다 챙겨야겠구나 해서 이 제품을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시간이라든지 그런 거에 상관없이 하루에 한 캡슐만 복용을 하면 되고 제가 특별히 토비콤 제품을 추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세계 각국의 특허 기술을 전부 다 여기다 담았다는 거 이런 식으로 5개 추출 방법에 특허를 시켜놓기도 했고 여기 성분표를 보시면 루테인, 지아잔틴,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 아연, 비타민 B, 12, 비타민 B, 16, 비타민 B, 2까지 식당 중 복합기능성 성분이 한 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보면 30캐슐로 이렇게 하나가 한 달치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보통 3개월 정도 먹었을 때 효과가 딱 눈에 보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도 컴퓨터 앞에 많이 있고 평상시 눈이 좋은 편이 아니어서 루테인을 꼬박꼬박 잘 챙겨 먹었는데 이번에 부모님 선물하면서 제 것도 먹어야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했거든요 현재 2 플러스 1이라든지 3 플러스 2 특가, 런칭 특가로 증정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까 이벤트 하실 때 하나씩 더 받으면서 구매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특별하게 먹어봤었을 때 맛 같은 경우는 뭐 엄청 쓰거나 하지는 않았고 그냥 딱 루테인 느낌이었고 저는 그 역한 느낌이 나는 그런 약들을 잘 못 먹는 편인데 그게 전혀 없어서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다가오는 추석인데 부모님 선물 뭘로 할지 고민이신 분들은 요거 하시면 어떨까요?